자 이번에는요 가을 달리기를 위한 여러가지 물품들 중에서 좀 악세서리라고 할까요? 악세서리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신발이라든지 옷 같은 메인 장비 이외에 다른 부가적인 장비들에 대해서 좀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버프입니다. 버프. 버프라고 하면 보통 저희들이 목에 이렇게 감싸는 그런 스카프 같이 생긴 원통용으로 생긴 그런 제품들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벌써 뭐 가을에 벌써부터 버프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저처럼 기관지가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이런 버프를 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가을에는 덥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겨울에 쓰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버프를 쓰게 되면 상당히 더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요. 여름에 쓸 수 있는 굉장히 얇고 통기가 잘 되는 그런 버프가 있어요. 가격도 몇천원 안합니다 사실. 이런 버프를 가을에 사용하시게 되면요. 1차적으로 우리 목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한 차례 좀 걸러주거든요. 물론 아예 안 들어오는 건 아닌데 충분히 땀 같은 것들이 증발하고 환기가 통기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공기는 들어오면서 어쨌든 바람이 바로 맞닥뜨리는 것들은 막아주다 보니까요. 목이 순간적으로 차가워지는 것도 좀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기관지가 좀 약하신 분들이라면 가을에 여름용 버프를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필요한 물건은 장갑입니다. 장갑은 당연히 가을이니까 두꺼운 장갑까지는 아직까지 필요 없겠죠. 굉장히 얇은 장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아마 이 장갑은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내년 봄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얇은 장갑 하나 좀 준비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러닝용 장갑을 찾다 보면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데카트론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브랜드가 있으니까 거기 제품을 추천드리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꼭 러닝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보통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그런 브랜드는 러닝용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그냥 비싸져요. 왜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물건들 중에서 캠핑용 하는 순간 가격이 갑자기 막 두 배 세 배 비싸지잖아요. 러닝도 비슷해요. 러닝용 하면은 사실 다른 장갑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냥 러닝용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만으로도 가격이 갑자기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닝용이 아니라 그냥 일반 등산용 같은 것들도 괜찮습니다. 그냥 바람이 불어오는 걸 한 차례만 막아주면 돼요. 그냥 두꺼울 필요도 없고 얇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갑 중에 보면 등산용 장갑은 손에 미끄럼 방지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건 또 폰이라든지 물건 같은 것들을 들고 달릴 때 또 도움이 되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산용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도 집에 장갑이 한 제가 4, 5켤레 정도 있는데 굉장히 얇은 장갑과 그것보다 조금 더 두꺼운 등산용 장갑 이거 두 가지를 가을에 번갈아 가면서 쓰거든요. 괜찮습니다. 등산용 장갑도 그냥 외형만 너무 등산용 같은 그런 분위기만 아니라면 충분히 달리게 하실 때도 쓰실 수 있으니까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모자인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올 여름에 달리기를 시작하셔서 여름용 모자만 있다고 한다면 가을에는 이게 약간 추울 수 있습니다. 바람 불었을 때 머리가 쎄한 느낌을 좀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에도 쓸 수 있는 모자를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역시 소재는 면으로 된 거는 절대적으로 피하시고요. 기능성 소재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을 구매하시고요. 가을에도 햇볕이 강한 날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창이 있는 걸 하나 구매해 두시면 가을에도 쓰시고 내년 봄에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비니입니다. 비니. 와 비니? 한겨울도 아닌데 웬 비니를 지금 벌써 사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리는 가을용 비니는 굉장히 얇은 비니가 있습니다. 정말 한겨울에 이거 쓰면 추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얇은 비니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비니가 일반 모자보다는 살짝 따뜻하고 그리고 겨울용 비니보다는 그래도 좀 시원한 딱 중간 정도의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새벽에 달리기를 하시거나 굉장히 늦밤, 늦은 저녁 시간이나 밤에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 혹은 가을에도 보면 갑자기 추워지는 그런 날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달리기를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런 굉장히 얇은 비니 하나 정도 있으면 다용도로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보면 비싼 브랜드의 비니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제품들도 당연히 좋습니다. 비싼 제품들이 당연히 좋긴 한데 저렴한 것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저렴하다고 해서 나쁜 거는 아닙니다. 비싼 게 상대적으로 좋긴 하지만 저렴한 것도 충분히 저희들이 쓸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얇은 제품을 하나 구매해 두시면 또 한 가지 장점이요. 겨울에 굉장히 추울 때겠어요. 비니를 썼는데도 추울 때겠어요. 그럴 때는 이 얇은 비니를 쓰시고 가을에서 쓰셨던 거 쓰고 겨울용 비니를 하나 더 겹쳐서 두 개의 비니를 쓰시게 되면요. 가을용 비니는 얇으니까 그렇게 티가 많이 머리가 커 보이지 않아요. 머리가 굉장히 커 보이지 않고 그게 티가 나지 않으면서도 어쨌든 이중으로 저희가 레이어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달리기 하신 분들 아시다시피 레이어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두꺼운 거 하나만 쓰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따뜻하게 겨울에 비니를 쓰실 수 있으니까 사두시면 한 번 쓰고 못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도 얘기 드렸던 마스크인데요. 메시 마스크가 있습니다. 메시 마스크. 바람 굉장히 잘 통하는 공기 잘 통하는 그런 마스크을 쓰시게 되면요. 그 메시 마스크와 저희 입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에 일종의 공기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호흡할 때 급작스럽게 찬 바람이 들어오는 거를 조금 막아줍니다. 그게. 하지만 뭐 물론 굉장히 바람이 강하게 맞바람이 분다든지 그러면은 효과가 살짝 떨어질 수는 있죠. 있죠. 네 그럴 때는 뭐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버프 있죠. 여름용 버프 같은 그런 것들을 그 위에다 한 겹 씌운다든지 올려가지고 씌운다든지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제 러닝라디오를 보시면 설명란에 제가 제품을 하나 올려드린 게 있어요. 링크를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제가 추천하는 제품도 한 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바세린입니다. 바세린은 보통 한 겨울 되어서야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가을에도 미리 이제 바세린 정말 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세린도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준비해 두시는 것도 괜찮고요. 가을에 갑작스럽게 춥다든지 아니면 이제 뭔가 추운 날씨 아닌 것 같은데 밖에 나와서 뛸 때 코 안이 뭔가 쎄한 느낌이나 피부가 조금 이렇게 차가운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코 안에 바르시거나 아니면 얼굴이라든지 신체 부위에 취약한 부위에 바르시면 괜찮습니다. 바세린은 뭐 사실 여름에도 저희들이 피부에 마찰 방지를 위해서 쓰기도 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하나 구매해 두시면 사실 1년 내도록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물통입니다. 소프트 플라스크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물을 갖다가 보통 저희들이 추울 때는 물을 안 마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추울 때도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립니다. 저희가. 그래서 물은 꼭 섭취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추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150ml짜리 굉장히 작은 거 하나 정도 구매해 두신 거 추천드리고요. 자, 이걸 들고 나가는 이유는 보통 여러분들은 물을 들고 나가면 왜 들고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아마 목이 마르니까 물 마셔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150ml는 그렇게 용량이 많지 않거든요. 한두 모금 정도 마시면 물이 없어져버려요. 근데 이걸 왜 들고 나가느냐 추운 겨울에 달리기를 하다가 저희들이 좀 더 강도 높은 달리기를 하다 보면 뭐 입을 사용해서 호흡을 할 때 듣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달리다 보면요. 입안이 마르는 경우가 좀 생기거든요. 특히 그런 것들 좀 심하신 분들이 계시고 코로 호흡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코와 입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 목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위, 즉 코 안이 빠짝빠짝 마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이 들고 간 물을 가지고 입안을 적실 정도 혹은 목을 적실 정도에 조금만 조금만 물을 조금씩 홀짝홀짝 마시면서 달리시게 되면 항상 목과 입안이 건조하지 않은 어느 정도 촉촉한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달리기 할 때도 훨씬 더 덜 힘듭니다. 그리고 달리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실 거예요. 그런데 물을 마시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이 계속 달리기를 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천연 가습기 역할을 해요. 호흡을 갖다가 내뱉는 걸 입으로 하든 코로 하든지 간에 어쨌든 그게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나오게 되고요. 예전에 제가 이걸 한 1년 전에 그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몸 안에서 목을 통해서 입과 목 코를 통해서 나오는 수증기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해요. 물의 양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 시간이 지나면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습 효과가 떨어지게 되죠. 목에 그럴 때 물을 중간중간 마셔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천년 우리 몸을 이용한 천년 가습기에 수분 물을 갖다가 보충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물통 혹은 좀 더 편리한 소프트 플라스크 이런 것들도 하나 구매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거 말고도 가을에 필요한 여러가지 추가적인 용품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잘 검색해 보시고 또 제가 다음에 계속해서 얘기를 드릴 거니까 그런 장비들도 구매하시고요.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다 구매를 하시겠죠.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어드바이스 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는 다 싼 거로 사세요. 싼 걸로 다 사셔가지고요. 사용방법을 나름대로 고민해 보시고 또 다양한 제품들을 차라리 사셔가지고 이것저것 써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감이 잡혔다 싶으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목표를 정하시고 목표를 달성하셨을 때 좀 더 고가의 제품이나 좋은 브랜드 제품을 하나씩 하나씩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다 사가지고 다 받아버리면요. 물론 풍성한 그런 느낌도 있긴 하겠지만 뭔가 이렇게 제품 하나씩 구매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재미는 없거든요. 처음에는 싼 걸로 쫙 구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시면 달리기 훨씬 더 즐겁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뭔가 동기부요? 그런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와 내가 12월이나 1월같이 굉장히 추운 날에도 어떤 목표를 정하고 달리기를 몇 회 할 때마다 다섯 번 할 때마다 이런 제품을 하나씩 사야지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는 것도 달리기를 나름 즐겁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또 그런 것들 다른 분들에게 또 정보 공유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